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들이랑 잠깐에 고통 좀 하려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 살 빠졌어요? 나 살 빠졌다는 얘기만 아니 저 진짜 3kg 빠졌어요 아 그런 소리 하나도 없어 아니 있어 내가 봤어 3kg 빠졌다고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야 빨리 끝나지 제외선 팬티도 검정색이요? 그렇진 않고요 거시기가 검정색 현 선생님 부르래 네 아 현수씨 오늘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제외선 씨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마 사무실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네 어디에요? 저 현수랑 초밥 먹고 있어요 어디서 초밥 먹고 있어요? 여기 바로 초밥 먹고 있어요 와요 그러면 가도 돼요? 현수랑 같이 있어요? 근데 현수랑 초밥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현수씨 네 왜 이렇게 목적이 안 좋아요? 혹시 통화 트러마 생기셨어요? 네 으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저는 근데 이럴 때 현수님한테 꼭 힘일 Hangu 한마디를 해주고싶어요 네 현수님 호울 때 표정분 가지고 계세요 앤셋 láKE 요 Unit 현수ạ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쫌 요즘 뭐랄까 정신 개조 중이어서 그런 뭔가 퇴산하고 좀 할 일이 좀 줄어들어서 왜 자꾸 저리잖아요? 안 하겠어요! 이거 뭐냐? 언젠가 좀 춥시다! 언젠가 언제부터 이렇게 언 나갔냐? 이런 썰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 나갔냐? 근데 제재가 요즘 살짝 조금 시들 시들 야들야들 해지지 않나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많이? 그러면 여기 98%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재 커플 시즌 초점이 됐습니다 어? 다시 달달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매운맛 매운맛 아직 그런 거 싫어요? 아 싫어하는 거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저런 댓글이 있어 왜? 솔직히 현서 좋아하지 진짜 많더라 아니 뭐 왜 그런 많은 건 하는 거야? 라인원? 아 좋아할 수도 있지 제재 동떠 진짜 사귀어요? 컨셉이에요 여러분들의 선생이 여러분들이 진짜 사귄다고 생각하면 진짜 사귀는 거고 컨셉에서 한번 컨셉이면 되는 거고 오늘 구성기 가래떡 리액션 조회 내가 하고 싶다 왜요? 가래떡이야? 제이 님 좋아져 당연히 좋아져 제이 님 얼굴이 되게 싫어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 야 어쩌라고 야 야 잘해줬잖아 일단 부탁을 해 야 야 어쩌라고 기숙 좀 잘해줘 그냥 약속 잘해줘 떡떠 님 기동 님이 유미 님 집 가신 거 보셨나요? 아 봤죠 봤죠 어땠어요? 질투 났어요? 음 야 저는 질투 났다고 했어요 이거 진이다 발 안 하기로 했는데 와 진다왕x2 grilling そきひす 아니고 aren 겁이 좋아해 기애기 고고 junge 아 generously 나 근데 혹시 지아 나는 이거 말해봐 이걸 먼저 해야 배예요 죽으면 못났다! 와 우울 레전드다! 아 깨끗이네... 걔 둘 다 민망하니까 나한테 포커스 집중시키려고! 여러분 기독님은 어땠어요? 봤을 때 현서아님 생각났어요? 아니 안나와진 않았는데 자고 보고싶다? 우리 자고 보고싶다 그러다 학교가서 피시방에 가 우리가 자야 돼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저요? 머리도 잔다면서 응 저요? 그건 말하지 마요 뭐야? 코만 코 수술해달라고요? 아 웃자고 네 말해 야 이거 좀 실로 안 먹었는데 이 정도인데 실무요 아니 애초에 애기 시작했어요 인형마 그건 진짜 의학게임 아니에요 가구의 센티부터 선생님은 이제 초유예 사상 초유예 패스처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천재참조마냥 물에서 위를 참고해야 되는 거죠? 커플 유튜브 만들면 개떡산 나는 첫 번째 컨텐츠 물에서 위를 참고해봤습니다 오늘의 TMI의 한 명씩 저는 오늘 점심으로 삼겹살을 먹었어요 저는 이거 끝나고 이제 먹어요 저는 오늘 라딱두이를 봤어요 와 진짜 TMI다 아 저는 지금 심장이 좀 뛰어요 왜요? 변수 씨요 베이스 완전 아 그럼 올리유 해줘 왜요? 아 이거 은유가 아 작곡으로 해봐 손에서 이거 봐 여기 한번 해줘 해줘 아 그럼 다시 할게요 저 왜 심장에 띄어요? 아 퍼센트 진짜 비싸지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안 나오지 아 왜 안 나오지 알았지 이제 암을 띄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아 불안한 거야 아 너무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뭔가 이게 라이브로 보다 보니까 우리의 진짜 사이 약간 뭔가 진짜 찐텐들이 좀 나오는 거 같아요 진짜 서로 매일 이렇게 친하잖아요 구박 안 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렇다 아 우리 한 번 앉자 다 같이 앉자 아 왜 주석 서로 주석 너무 빠져 잘 가 잘했다고 일로 와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이트롱만 한 번 할까요 우리 안녕 하지 말고 네 자 매일주행 매일주행 화이팅 파이팅 오디유 한 번에 기랑이 너무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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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쌍이야? 이거 할 때 못 잘라 아 아 아 아 아니 너 나니 내 misses 너는 그래 날씨 손나 나니 도와지는 진짜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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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